벌써 크리스마스라니? 그러게 시간 왜 이렇게 빨라 하나야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가면 뭐 그 아니 나 틀리나 꿈이 잘랐어 뭐야 김완아? 무슨 일 있나? 반응이 왜 이래 뭐가 문제지? 또 누구한테 차였나?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여보세요? 어 어? 오빠 잠깐만 오빠? 오빠? 하 참 아주 좋겠습니다 아 진짜 누군 오빠 없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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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빼놓고 데이트 하려는 거 아니야? 야 김서랑 그건 아니지 마지막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야 나랑 데이트 해야지 나 크리스마스 누구랑 놀아 아이치찌 내가 먼저 마신다 씨 안 와봐 내가 전화가 너무 길었지 내일 오빠와 같이 놀자 응? 뭐야 너 술 마셨어? 갑자기 혼자? 왜? 왜? 야 나는 또 나 혼자 남는 줄 알 거야 진짜 다행이다 가 아니라 야 너 진짜 너무 온 거 아니냐? 아니 어떻게 나를 보여? 그래 크리스마스는 내가 양보할게 근데 이분은 결제로 양보 못해 나랑 놀아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나 외로워서 어떻게 되지 아 마지막이라 나한테 서운한 거였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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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다 떠는 거 아니라고 여기다 이렇게 다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다는 거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연히 이분은 내 룸메랑 보내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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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떠는 거 아니라고 여기다 이렇게 다 하는 거라고 아니야 여기가 더 예뻐 누가 봐도 여기가 더 예쁘잖아 아니거든? 야 너 이거 뭐하는 거야? 여기가 더 예쁘거든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